12월 14일 오후 5시 19분에 제주도 근처 해역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우성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12일 이상 발생하고 있는 도카랄도의 군발 지진의 영향으로 인하여 제주도 근처의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진 방송을 하면서 이 지역에 발생한 지진에 대하여 이야기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만큼 드문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2013년 12월 10일 오전 7시 26분에 제주도 근처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2013년에도 제주도 근처 해역과 이오지마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2021년에도 먼저 12월 14일 오후 2시 55분에 이오지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지 2시간 정도 후에 12월 14일 오후 5시 19분에 제주도 근처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3년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2013년과 2021년 모두 12월에 발생한 것입니다. 2013년 12월 10일과 2021년 12월 14일입니다. 12월 14일 발생한 이오지마의 지진 역시도 1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고 있는 매우 희귀한 지진입니다. 2013년은 그 후에 이바라키연에서 진도우약과 오키나와에서 규모 6.6 그리고 이오아다에서 진도우강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2021년에도 이오아다에서 진도사가 발생을 하였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 2016년 12월 16일에 이바라키연 앞바다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므로 추가 강진 발생에 유의하여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